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복합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복합기는 프린터 기능만 있는게 아니고 팩스, 복사, 그리고 스캔 기능까지 가진 만능 녀석입니다. 옛날부터 맨날 프린트만 가지고 집에서 썼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녀석을 한 대 샀습니다. 옛날에 학원 다닐 때 맨날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만능 복합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막 계속해서 복사해서 주고 또 풀어라 또 풀어라 이렇게 했었는데 맞죠? 그 복합기가 드디어 허팝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팝이 오늘은 이 복합기를 가지고 실험을 할건데 무슨 실험을 하느냐? 그러게요. 뭐하지? 오늘은 복합기에 있는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허팝 얼굴을 비롯한 손바닥, 발바닥, 허팝 몸 구석구석을 다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스캔은 칼나 스캔도 돼요. 자, 시작합니다. 어, 이거부터. 어, 뚜껑이 안 닫히지. 으어딜 grad에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오, 스캔이 됩니다. 뚜껑이 안 닫혀도 스캔이 돼요. 자, 한번 그러면 이거 뽑아 올게요. 이제,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칼라로 나오고 있어요. 뭐야 이게? 오, 뭔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물 속에 들어가서 눈 감고 있는 모습 같지 않아요? 뭔가 엄청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눈썹에 있는 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나왔어요. 엄청 성능이 좋은 녀석인가봐요. 똑같이 생겼어요? 반대맞은? 이렇게 허팝 얼굴을 칼라로 스캔해서 뽑으니까 너무 웃기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흑백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다시 스캔을 할게요. 지금 검은색 종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거지? 허팝 얼굴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려볼게요.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여기 흰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흰색깔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아마 허팝 얼굴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뭐지 이거? 뭐지? 자, 지금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아마 허팝 코인 것 같고 이게 피부, 입, 눈인 것 같습니다. 이마구요. 아무래도 허팝이 옆으로 이렇게 찍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죠? 맞는 것 같죠? 근데 약간 귀신 같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건데요. 컬러 흑백으로 했으니까 해색조가 남았잖아요. 해색조로 한번 더 해볼게요. 끝났다! 뚜껑이 한 번만 쳐. 뭔가 눈앞에 뭔가 엄청 밝은 빛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오. 오오오오오 뭔가 눈뜨면 실명 할 것 같아요. 됐다! 됐다. 자, 그럼 바로 출력해 볼게요. 도대체 뭐지? 여기 허팝 컬러 얼굴입니다. 자, 그리고 검은색깔 흑백으로 하니까 확실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귀신 같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회색쪽 허팝이 물속에 눈 감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손바닥이랑 발바닥 마저 해볼게요. 자, 손바닥부터 자동수켓 양손 할게요. 기괴하네요. 손 놓고 있으니까 무서워. 된다, 된다, 된다. 연달아서 발바닥도 찍어볼게요. 어떻게 올려야 돼, 지금? 와, 근데 진짜 물속에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유리벽을 치는 느낌이에요. 약간 공포의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바로 허팝의 발바닥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이 맨날 이 무거운 몸뚱아리를 쥐고 걸어다니는데 발바닥을 좀 깨끗하게 사랑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더러운 게 아니, 아팠죠? 그럼 얼굴, 손, 발바닥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허팝이 복합기를 산 기념으로 스캔놀이를 해보았는데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 으으으mart 으어욜 으으앜 윽 고춧가루